자 먼저 제가 이제 사인 그래프를 소개할 건데 자 이렇게 씁시다 저한테 y는 자 사인의 세타라고 둘게요 자 세타는 여전히 있다는 각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한테 도입이 돼야 되는 게 원이에요 단위원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 저한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탁 있다고 치자 자 그리고 나서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일단 이게 1이야 자 이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지 방정식이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잘 그려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조금 일단은 값을 현실적으로 좀 잡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려놔서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까지 있다 있다고 치고 지금 내가 틀을 딱 잡는 게 보이지 그치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자 이걸 그리실 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실제로 좀 그려보시고 나중 가면 슥슥슥 막 그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생각도 좀 잘하시고 자 이렇게 일단 가서 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은 얘가 정역이니까 세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좀 표시를 할게요 자 그냥 요 정도 가서 자 요만큼을 제가 y축이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오는 이만큼을 제가 자에는 세타 축이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생각할 수가 있냐 잘봐 당연히 요만큼을 내가 시초선이라고 잡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타라는 그 동경이 이루는 각에 따라서 자에는 자 값들이 찍힐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와서 자 요만큼을 제가 세타라고 두께 자 그럼 요점에 좌표는 코스 사인의 세타 컴마 자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면서 자 얘는 세타로 일단 함수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결국 뭐냐 이 세타 각에 해당되는 y 좌표를 그대로 찍어준 게 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출발 좀 이렇게 하자 세타를 이제 함부로 막 찍을 수 없으니까 경계를 좀 먼저 볼게요 만약에 세타가 0이야 자 세타가 0이라는 것은 자 요기를 딱 보자는 소리고 자 저축은 세타축이야 먼저 세타가 0이라는 것은 이 시초선하고 동경이 완벽하게 딱 일치가 돼서 똑같아졌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점에 y 좌표를 보는 거야 자 얘는 y 좌표야 자 y 좌표는 그냥 이거 자체로 일단 얼마가 될까 0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자 요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서 각을 내가 일삼으면 범위 내에서 점 점 점 계속 키워나간다고 치면은 y 좌표가 너네가 봤을 때 점 점 점 뭐 할까 자 얘는 늘어나지 그치 자 그러다가 자 요기가 90도 해당되는 2분의 파이야 자 2분의 파이야 자 그럴 때 요점의 y 좌표는 0,1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세타의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사인의 2분의 파이라는 것 자체가 자 원에서 90도일 때 y 좌표니까 1이다라고 자는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렇다고 치면은 내가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좀 표현할게 자 먼저 이제 요걸 좀 잠깐 보자 그래서 그런 파이가 180도는 맞는데 실제 값에서는 얘는 3보다 조금 큰 값이죠 3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럼 2분의 파이는 자 2로 딱 나눴어 그럼 얘는 1.5 보다는 조금 더 뭐 할까 크겠죠 자 실제로도 보세요 파이가 3.14 정도 되니까 2로 담에 1.57 정도 돼서 자 제가 대략 좀 현실감 줄게 요만큼이 1이야 자 이게 1이야 자 요만큼 1이니까 그냥 이제 요 정도 딱 잡아놓고 자 요기를 제가 일단은 2분의 파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럼 뭐냐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y 좌표 1이니까 요점을 탁 지나갈 거야 자 먼저 점을 좀 찍을게 자 그 다음에 y 좌표 점점점 내려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려나서 180도 해당되는 자 파이가 됐을 때 자 그럼 파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시고 이 정도 딱 가셨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대략해서 그릴게 자 여기가 일단 얘는 파이가 되고 자 실제 3보다 조금 더 뭐 할까 클 거야 자 그럴 때 지금 요점을 또 지나가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2분의 3 파이도 있어요 자 그리고 더 그리자 자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 자 이 정도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정도 가서 요기를 일단 내가 2파이라고 두면은 자 지금 2분의 3 파이 때 y 좌표가 0, 마이너스 1 얘는 또다시 일단 1, 0 되는 거 맞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요점을 지나가고 요점을 지나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내가 지금 박스를 좀 그릴 건데 자 요만큼까지 봤을 때 함수가 일단 요기 안에서 원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요기 안쪽에서 일단 표현이 될 거야 자 내가 이제 요기에서 자 노란색으로 함수 좀 그릴게요 자 먼저 1, 4분을 봤을 때 요점 지나가고 요점 지나가죠 자 근데 이렇게 넘어갔을 때 y 좌표가 점점점점 커지면서 1로 가죠 자 그래서 자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은 요 정도 와서 이렇게 일단 반영시켜서 그리시면 돼 자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 함수가 있으시죠 이게 이렇게 왔을 때 무슨 좌표가 될까? y 좌표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금 세트가 잡혔잖아 자 그럼 보세요 요점일 때 이렇게 딴딴딴딴 와서 y 좌표니까 이렇게 와서 지금 요기가 일단 얘는 세트하다 요렇게 일단 두시면은 아까 내가 처음에 그렸던 요 동경이 등장한다 이 얘기야 그럼 결국 뭐냐 좌표의 관찰이야 함수니까 자 y 좌표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일단 1까지 갔죠 자 근데 이사분면 상태 잠깐 웃게 1에서요 요기까지 점점점점점 뭐하는 걸까? 자 얘는 줄어드는 거 맞지 그치? 그럼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림 자체가 아 이렇게 가서 요기까지 일단은 내려갔다 그쵸? 자 그 다음에 3, 4음명 갔어요 y 좌표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1, 0이니까 0에서 점점점 내려가서 무슨 수가 될까? 음수로 일단 가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니까 자 이 모양이 그대로 또다시 일단 반영이 되실 것이고 자 만약에 좀 한 번 더 자 요기를 제가 혹시나 알파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아유 내가 지금 힘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너네들 일단은 잘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뭐하는 거니?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요각에 해당될 때가 지금 얘는 요 값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4, 4음명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자 1, 0이야 자 점점점 또다시 y 좌표 무슨 가일까? 증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이런 식의 일단 그림이 그려지고 자 요게 일단 기본적인 싸인 그래프야 자 기본적인 싸인 그래프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도입을 좀 하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뭐가 있냐 자 그러면은 얘를 더 이상 세타로 두지 말고 이제 함수 일반적인 관계로 둘 거니까 자 y는 싸인의 x다라고 쓰고 자 먼저 특징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그 교재도 보시면 제가 박스에 세 가지를 적어놨거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정의역이 있어요 자 정의역 x값 자 당연히 모든 실수야 자 정의역은 자 모든 실수야 자 이게 요기서 또다시 일단 미스터리가 풀려 자 우리 처음에 삼각함수 달은 도입할 때 각을 일반각으로 정의하면서 양의 각도 있고 음의 각도 있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정의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세타 값이 0이 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까지 왔었는데 거꾸로 가도 괜찮죠 자 거꾸로 가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거꾸로 가는 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이 각을 음수로 잡으면은 음의 각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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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역시 요기까지 다 가요 자 그러면은 요각은 음각 입장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자 똑같이 지금 요정도 끊어놓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가더라도 자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점점점 계속 감소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질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2파이만큼 돌았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팔을 넘어가죠 자 그런다고 치더라도 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 같은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냐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신 건 뭐냐면 이 사인 그래프 안쪽에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가 박스를 끊어서 자 직사각형을 내가 8개를 탁 만들 건데 자 이 모양을 궁극적으로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차피 얘는 1사분면을 반영해서 나타낸 거고 얘는 2사분면이 되고 얘는 3사분면이 되고 자 얘는 4사분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이라는 같은 섹션을 계속 돌아다니는 좌표의 관찰이니까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몽땅 다 뭐 할 수밖에 없다?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자 x가 정의역이고 모든 실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치역도 아셔야 되는데 자 치역은 일단 함수값이지 자 치역은 얘부터 얘까지야 근데 자 원이라는 특징이고 단위원이기 때문에 y 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밖에 없을까? 1까지 밖에 없어서 아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얘부터 얘까지가 탁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자 결국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자 얘는 y값이 n은 1사이다 자 얘는 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잠깐 보시면 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프는 뭐에 관한 대칭이다? 원점에 관한 대칭이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자 원점 대칭이죠 자 얘들아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이런 게 있거든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야 자 마이너스 사인에 세타야 이렇게 되지 자 무슨 함수일까? 기함수야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상관함수는 계속 같은 모양이 1,4,2,4,3,4,4,4 계속 반복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점에 대해서 자 생기는 이 모양이나 자 아니면은 이 모양이나 정확하게 뭐 할 수밖에 없다?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일단 또다시 일단 결론이고 자 이거 원점 대칭이 기함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자 주기라는 말이 생겨요 자 요 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 자 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주기는 어떤 피어리어드에 해당되는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도 제가 일단 이제 교과서적 정의를 써놨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f에 x 플러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쓸게 자 p라고 쓸 건데 자 p는 최소의 양수야 자 최소의 양수야 자 이거랑요 자 이거랑요 잠시만요 fx가 일단은 자 모든 실수 x에서 같아 자 요걸 만족시키면 얘는 주기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 그 교재에 제가 적어놓으니 잠깐 말씀 드릴게요 함수 fx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랑 fx가 같은 자 요걸 만족하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한대요 자 0이 아니고 얘는 양수야 돼 자 그럴 때 말이야 자 이 함수를 자 주기함수라 얘기하고 p값 중에서 가장 최소인 양수를 자 요걸 부를 때 우리가 주기라고 자 명명을 하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은 주기라는 것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을 계속 가지네요 자 그래서 얘부터 출발해서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딱 돌고 하면서 너희 머릿속에서 원해서 한 바퀴를 돈 거니까 자 요기가 일단 반복되는 단위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려지는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은 당연히 이 모양은 뭐 할까 똑같이 그치 그래서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자 사인 같은 경우는 자 주기가 얘는 자 2의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확인 한번 해보자 만약에 식으로 확인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자 f가 일단은 저 사인 함수로 둘게요 사인에 자 얘는 x 플러스 2의 파이야 자 얘는 당연히 사인에 뭐랑 같을 수밖에 없을까 x나 똑같은 건 각변한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나 똑같죠 왜 그러냐 x에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대로 똑같은 거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최소 단위로 써야 된 주기가 이 파이란 거 아셔야 돼 자 이거 역시 원 때문이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일까 원 때문이야 이 파이란 게 이 파이란 게